국내 증시에 적용한 터틀 기법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 검증에서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1회 투자금 1000만원으로 터틀 투자를 하였을 때 승률 60%, 15거래일 수익은 625만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리처드 데니스의 말대로 하나의 종목에서 길게 가져간 수익이 대부분의 수익을 견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간단하지만 경고했던 방식으로 이런 종목이 발굴되는 것을 보면 터틀 수련생들이 1년에 수백억을 버는 투자자가 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수련생들에게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게 돈 버는 길이라며 말이다. 수련생들은 그의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다. 그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수업을 마친 그들은 이후 백만장자가 되었다. 1년에 한화 455억을 벌어 신문에 기사까지 난 이 사람의 이름은 제리 파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 2주간의 트레이딩 수업으로 평범한 회계사에서 투자 거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사를 접한 마이클 코벨은 궁금했습니다. 2주 안에 도대체 뭘 배웠길래 초보에서 거부가 된단 말인가 하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2주간의 수업 내용을 알려줄리 만무했습니다. 게다가 비밀 유지 계약서까지 작성한 터라 터틀들은 묵묵부답이었죠. 하지만 마이클 코벨은 지부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 끝에 마이클 코벨은 그들의 비밀을 이 책 터틀 트레이딩에 기록하여 세상에 공개합니다. 어쩌면 그는 공개하는 목적보다는 과거 사관이 그랬던 것처럼 후대를 위해 남기려는 목적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발간 소식을 들은 일부 터틀들은 최고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책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공개하면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책 내용이 진짜라는 반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실수죠. 사실 추세추종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어쩌면 뻔할 수 있는 이론이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추세추종을 이렇게 하는 거였어? 라며 고개를 끄떡끄떡이거나 무릎을 탁 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너무 과하게 고개를 끄떡이거나 너무 과하게 무릎을 칠 수도 있으니 목과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목 보호대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책과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책의 매수와 보유 그리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평범한 초보 투자자를 수백억 투자자로 변모시킨 월가를 뒤흔든 2주간의 트레이딩 수업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떼돈을 번 사람들 파이낸셜 월드에 월가의 최고 투자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1993년 월가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100명의 명단과 함께 이들이 어디에 살고 얼마나 돈을 벌었으며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설명되어 있었다. 11억 달러 한화 1430억을 번 조지 소로스가 1위였고 5억 달러를 벌어들인 줄리언 로버트슨이 2위였다. 2억 달러를 번 브루스 커브너는 5위 5600만 달러를 걷어들인 헨리 크라비스는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월가의 투자 대가들이 돈을 쓸어담 듯 떼돈을 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25위에 제리 파커 주니어가 우리 집에서 2시간 거리의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 의외였다. 그해 정확히 3500만 달러 한화로 455억입니다. 물가를 생각하면 훨씬 더 큰 금액이겠죠. 35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그는 채 마흔도 되지 않았다. 간단한 그의 이력서에는 리처드 데니스의 제자이며 터틀 수련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리처드 데니스에게 추세 추정 기법을 배우기 시작할 당시 그는 25의 회계사였다고 나와 있었다. 나는 제리 파커 주니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궁금했다. 2. 제리 파커 주니어를 찾아 흔히 월가의 부자들 하면 80층짜리 초고층 빌딩 전망 좋은 사무실에서 지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제리 파커의 사무실은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했다. 차를 몰아 도착해보니 정말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고? 농담이겠지. 나는 제리 파커의 사무실을 본 순간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듯 장소가 중요하다는 고정관념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다른 수련생은 더 없을까? 그들은 어떻게 수련생이 되었을까? 무엇을 배운 것일까? 그리고 제리 파커를 가르친 리처드 데니스는 도대체 누구일까? 알아보니 리처드 데니스란 인물은 순수 개인 투자자였다. 수백 달러로 시작한 그는 37이 되던 1983년 이미 수억 달러를 벌었다. 정식 훈련이나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혼자 힘으로 채 15년도 지나지 않아 이룬 업적이었다. 그는 계산된 위험 아래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했다. 마음에 드는 매매가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수익을 냈다. 확률과 기대값에 대한 그의 이해는 남달랐다. 리처드 데니스는 당시의 투자 스타일과 결이 달랐다. 한마디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매매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누구든 제대로 배우면 매매 기법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동료인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생각이 달랐다. 둘은 논쟁 끝에 트레이딩 교실을 열고 수련생을 모집해 실험을 하기에 이르렀다. 싱가포르 여행 중 거북이 사육 농장을 보며 나도 저 거북이들처럼 트레이더를 양성해내겠다고 다짐하며 리처드 데니스는 수련생을 모집했다. 리처드 데니스는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런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수련생을 모집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금과 같은 기위였을 것입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어떤 과정으로 수련생을 뽑았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그 얘기 배운다면 몇백억을 버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역시 궁금해집니다. 3. 경비원, 이민자, 게임 개발자 이들이 트레이더가 된다고? 리처드 데니스는 1983년 늦가을 월스트리트 저널, 배런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운에 1만 5천 달러를 들여 소련생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냈다. 구직란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모집 광고를 볼 수 있게 말이다. 광고는 단출했다. 트레이딩 경험은 참고사항이지만 필수는 아니며 지원자는 한 문장의 지원 사유와 함께 간단한 이력서를 주소로 보내라고 적혀있었다. 최종 채용된 소련생들은 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현존 최고 트레이더의 문화생이 되어 그의 돈으로 매매도 하고 수익도 일부 챙길 수 있다는 대박 초대장이었다. 소련생에 선발된 사람들이 기울인 노력 중 짐 멜릭의 경우가 가장 두드러지고 특이했다. 그는 과체중의 보스턴 노동자 출신으로 시카고 교회 술집에서 일했다. 그는 리처드 데니스와 친해지려고 거래소 경비원이 되어 리처드 데니스가 건물에 들어올 때마다 데니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능력 있는 백만장자인 리처드 데니스가 거리의 사람을 데려다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준 셈이었다. 짐 멜릭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무일푼에서 거부가 된 대표적 사례다. 그는 리처드 데니스에게 다가가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확신했을까? 다른 소련생들은 짐 멜릭이 아주 평범한 인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꼭 트럭 운전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술처럼 터틀 소련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짐 멜릭 본인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16세 학교를 그만두고 배우가 된 마이클 쉐넌도 하버드대학 MBA 출신 마이클 카발로도 전직 미공군 조정사였던 얼 키퍼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회계사였던 제리 파커도 터틀이 되어 인생을 뒤바꿀 첫발을 떼고 있었다. 4. 예 아니요 질문지 터틀이 되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고 수련생들은 회고합니다. 일단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63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시험도 봐야 했고 리처드 데니스와 윌리엄 에크하르트의 면접을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최종 터틀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중 책에 실려있는 63개의 질문지 중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의 질문에서 정답을 맞추셨는지 함께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1개의 질문을 뽑아왔는데요. 한번 빠르게 읽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할 때마다 손실 발생 시 빠져나올 가격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2. 이익을 실현하는 한 결코 파산할 수 없다. 3. 트레이더 대부분은 항상 틀린다. 4. 평균 이익은 평균 손실보다 3배에서 4배쯤 되어야 한다. 5. 트레이더는 이익이 손실로 바뀌어도 감내할 줄 알아야 한다. 6. 트레이더는 이익보다는 손실에서 교윤을 얻는다. 7. 거래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이익을 내야 한다. 8. 장기적으로 행운은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요소다. 9. 매매할 때마다 직감을 따르면 좋다. 10. 추세는 지속될 수 없다. 11. 거래할 때마다 계속 매수의 평균 단가를 낮추면 좋다. 자 정답은 영상 뒤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터틀 수업 시작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터틀들이 리처드 데니스와 윌리엄 에크하르트에게 배운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과연 어떤 교육이 그들을 단숨에 백만장자로 만들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수련생들은 이 교육 내용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련생들은 단기간에 수백억의 자산가로 거듭난 것이죠. 리처드 데니스는 무엇을 가르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리처드 데니스와 윌리엄 에크하르트가 터틀 수련생들에게 전수한 기법은 추세를 따라 트레이딩하는 것이었다. 터틀들은 추세를 따라, 즉 가격이 추세를 보일 때 매매하도록 훈련받았다. 수익이 목표이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로든 큰 추세를 따라잡아 매매했다. 리처드 데니스는 1983년까지 가장 훌륭했던 트레이딩은 규칙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터틀 수련생들이 이를 터득하도록 했다. 리처드 데니스는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주관적 판단 때문이었고 성공적인 매매의 대부분은 규칙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자, 여러분들 이 규칙이라는 게 뭔지는 뒤에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아침에 일어나 시장 방향성에 대한 좋은 영감이 떠오르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선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렇게 되면 수없이 많은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자, 어떠신가요? 참고로 리처드 데니스는 이 교육을 마친 후 3년 뒤인 1986년도에 연 8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둡니다. 인플레이션 고려 없이 그냥 1,300원 환율로만 따지면 1,040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런 수익을 단순히 추세를 따르는 투자법으로 이뤄낸 것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에이 뭔가 또 있겠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직 그들의 첫 번째 수업을 들었을 뿐이니까 또 뒤에 뭔가 비법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업은 계속됩니다. 6. 오래되었지만 강력한 추세추종 추세추종 기법은 리처드 데니스와 윌리엄 에크하르트가 창안한 것이 아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오랫동안 플러스 수익률을 거둔 리처드 돈치안이라는 걸출한 추세추종 트레이더가 있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추세추종 트레이딩의 아버지로서 추세추종과 관련한 기록과 어록을 많이 남겼다. 아울러 그는 리처드 데니스와 윌리엄 에크하르트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적 분석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리처드 돈치안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바브라딕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추세추종 트레이더는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 더불어 시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조건을 엄격히 정해놓고 다른 모든 요소를 배제한 채 이 규칙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이로써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추세추종 기법이라고 해서 매매할 때마다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사실 거래가 틀렸다면 이를 인정하고 손절하여 다음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 1960년대 리처드 돈치안은 이 투자 철학을 소위 주간 매매 규칙으로 요약 정리했다. 이 규칙은 실제 활용하기가 아주 쉽다. 가격이 월요일부터 기산하는 최근 2주의 최고치를 상향 돌파하면 매수한다. 반대로 2주 최저치를 하향 돌파하면 매도한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기법인데 이 기법 뒤에서 위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1년에 천억원 이상 번 사람이 이렇게 간단하게 투자해서 그렇게 벌었다고 말도 안 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7. 주식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 리처드 데니스의 제자 톰 윌리스는 오래전에 데니스에게 가격이 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변수인지 배웠다. 이는 돈치안의 트레이딩 철학 기반이기도 하다. 톰 윌리스는 말했다. 알려진 모든 것은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채권이나 통화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이것들을 매매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시장마다 다른 규칙을 적용하여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군중심리가 반영된 가격만 보고 매매합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처음엔 지능이 실체고 가격이 현상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가격이 실체고 지능이 현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수련생들이 가격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도록 지도했다. 리처드 데니스는 자신의 트레이딩 원리는 대두 관련 뉴스가 사람들이 듣고 소화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가격에 반영된다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은 트레이더에게 추상적 이론에 불과하다며 이것들은 가격 예측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장 움직임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비가 올 확률을 예측하는 건 어리석고 정확도도 떨어진다며 비가 올 확률을 예측하는 대신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추세 추종자들의 방식이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가격만 보고 하는 투자에 의아함을 느끼며 그건 선물이나 특정 시장에서만 먹히는 전략이지 국내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 분석을 아예 하지 말고 가격만 보라니 어쩌면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리처드 데니스가 강조했던 것처럼 어떤 시장에서도 먹히는 전략이었고 이런 사례는 국내 시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이었던 2024년 9월 23일 오전 8시경 삼성전기에서 초소형 전구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당일 예상체결 등락률 상위창에서도 삼성전기는 3.9%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으며 시가는 5.26%로 갭상승하여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장마감 후의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삼성전기는 은봉으로 마감되었고 관련주로 부각된 원준과 코칩이 등락률 상위 11위 12위에 랭크가 된 것이었습니다. 삼성전기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데 왜 삼성전기는 떨어지고 원준과 코칩이 상승한 거야? 난 인정할 수 없어. 오늘의 움직임은 속임수야. 결국 삼성전기가 올라갈 거야. 오늘 하락했으니 내일은 상승하겠지? 내일 시가에서 매수하자. 저렴한 가격이라서 기회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가격이 가장 중요해. 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원준이 상승했다는, 가장 크게 상승했다는 그 현상이 중요해. 난 시장을 믿고 원준에 집중하겠어. 당일 2차 전지 섹터의 가격 움직임도 좋았으니 더욱 원준에 집중하며 타점을 잡아봐도 되겠는걸? 투자자 A씨처럼 거래량이 마르는 은봉에서 매수하여 11선을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해보자. 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성전기는 뉴스 보도 후 뚜렷한 상승 없이 미끄러지듯 주가가 하락합니다. 하지만 가격에 초점을 둔 투자자는 위 차트와 같이 계획대로 거래량이 마르는 은봉캔들의 종가에서 매수를 실행하였고 5일선 이탈, 10일선 이탈 시 각각 분할 익절하여 14%와 7%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리처드 데니스는 수련생들에게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돈 버는 길이라며 말이죠. 수련생들은 스승의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백만장자가 되었죠. 그렇다고 기본적 분석가는 돈을 못 버는 건 또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 분석가도 돈을 벌고 기술적 분석가 역시 돈을 법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이겠죠. 8.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터틀 수련생들의 핵심 원칙 리처드 데니스는 다음의 원칙을 암기하라고 수련생들에게 요구했다. 그 원칙은 100년 전의 위대한 투자자들이 실천했던 규칙들이었다. 먼저 터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중요합니다. 원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해서 독려하지 마라.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움직여라. 과정이 아닌 결과로 자신을 판단하라. 시장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어라.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날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날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를 검토하라. 어디에서 수익을 올리고 손실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확률도 파악하라. 하지만 이런 귀에 익은 왕국한 표현 뒤에는 정교함이 숨어있었다. 훈련 첫날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최적의 트레이딩에 필요한 질문 5개를 줄였다. 수련생들은 다음 질문에 언제든 대답할 수 있어야 했다. 1. 시장 상태는 어떠한가 2. 시장 변동성은 얼마인가 3. 투자하는 자금은 얼마인가 4. 매매 규칙과 투자 방향은 무엇인가 5. 위험해피 성향은 어떠한가 5.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들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먼저 시장 상태는 어떠한가 이다. 이 말은 단순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어느 수준인가 라는 뜻이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당 4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시장 상태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하죠. 처음에는 뭐야 이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시장의 상태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또는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연하고 너무 뻔한 이야기가 바로 어중이떠중이가 아니라 윌리엄 에크하르트라는 계좌 인증도 하고 실력도 공인받은 투자자 입에서 나왔고 그 투자자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시고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어차피 손해보는 건 여러분들 없습니다. 상방은 열려있고 하방은 막혀있는 거죠. 이거는 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장 변동성은 얼마인가.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수련생들이 시장이 얼마까지 상승하고 하락할지 날마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평균 50달러에서 거래되지만 어느 날 48달러에서 52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는 특징을 보인다면 이때 시장 변동성은 4달러다. 수련생들은 일간 변동성을 지칭하는 N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위험도는 증가한다. 3. 투자하는 자금은 얼마인가. 수련생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자금이 얼마인지 항상 알고 있어야 했다. 모든 투자 규칙이 투자금의 규모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4. 매매 규칙과 투자 방향은 무엇인가.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수련생들이 장이 열리기 전부터 매수매도 전투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 안 되었다. 좋아 지금 10만 달러가 있으니 일단 5천 달러를 투자해볼까? 구글이 500달러에 도달하면 매수할까? 아니면 매도할까? 라고 말해도 안 되었다. 그는 언제 어느 시장에서든 가격 움직임에 따라 언제 사고 팔지를 정한 정밀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수련생들은 S1과 S2라는 두 가지 규칙이 썼다. 이 규칙들은 진입과 청산에 대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S1은 시장이 최근 20일 최고치를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고 20일 최저치를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는 규칙이다. 5. 트레이드나 고객의 위험 회피 성향은 어떠한가? 위험 관리는 수련생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만약 투자자금이 1만 달러라면 구글에 1만 달러를 모두 베팅해야 할까? 아니다. 구글이 갑자기 폭락하면 1만 달러를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다. 시장은 언제든 본인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만 달러의 아주 일부만을 투자해야 한다. 예컨대 처음에는 작게 1만 달러의 2%만 베팅해야 계속 살아남아 매매할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1만 달러의 아주 일부만 투자해서 어떻게 1년에 천억 이상 버느냐라고 아이고 답답해 라고 어떻게 말이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뒤에서도 나올 겁니다. 이들의 이 규칙 말고도 굉장히 강력한 기법이 뭐냐면 불타기입니다. 여러분들 불타기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터틀들, 추세추종, 트레이더들 그들은요. 일단 수익이 잘 나는 그리고 이 종목이 점점 주도주적인 면모를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떼돈을 번다라는 거죠. 한 방에 그냥 끝을 낸다라는 겁니다. 추세추종자들은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일단 간을 보다가 이거 맞다 싶으면 완전히 거기에 세게 베팅해서 대신에 망할 정도는 아니도록 어차피 수익이 좀 났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엄청나게 세게 베팅을 해서 수익을 굉장히 크게 냈다라는 거죠. 이게 터틀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제가 써놨는데요. 에게, 이게 어떻게 초보 투자자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줍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윌리엄 에크하르트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더욱 실감이 나는 걸 특히 추세추종의 디테일까지도 생생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은 정말 좋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1신고가 전략을 많은 투자대가들이 강조하는데 이 기법이 과연 우리 국내 시장에도 먹히는지 아마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국내 시장에 21신고가 전략을 사용하면 결과는 어떨까를 한번 검증해 보았습니다. 기준은 국내 투자대가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항도 함께 고려해서 전략을 구성했고요.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오로지 가격만 봅니다. 21신고가에 윗고리가 거의 없는 장대양봉에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터진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대신에 잡주를 제외하기 위해서 장대양봉에서 외인이나 기관에 수급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 잡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키움증권에 특이종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창이 하나가 뜨는데 거기에서 신고가 종목을 검색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신고가 종목을 보시면서 수급도 함께 보시면서 발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종목이 발굴이 되면 매수 타점은 거래량이 마르는 은봉캔들 다만 너무 기형적인 꼬리가 너무 길다던가 이런 캔들은 은봉캔들은 제외하고요. 또는 장대 은봉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캔들 제외하고 짧은 은봉캔들을 선호합니다. 손절은 11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고요. 익절은 수익이 난 이후로 5일선 이탈, 11선 이탈 이렇게 분할익절합니다. 단, 터틀의 규칙에 따라 매수 후에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본절컷, 자동매도 기능을 활용해서 본절컷으로 막아 놓는 거죠. 수익이 손실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발굴된 종목을 차트와 자료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이거는요. 실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거예요. 매수 추천이 아니고 창고 공부 자료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일진정기입니다. 10월 17일, 20일 신고가의 깔끔한 장대양봉을 뽑았고요. 당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S.Y. 스틸텍입니다. 10월 18일, 20일 신고가의 깔끔한 장대양봉을 뽑았고요. 당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한일단조입니다. 10월 22일, 20일 신고가의 깔끔한 양봉을 뽑았고요. 당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수량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외국인의 수량이 많거나 뭐 개인보다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외국인이 들어왔다. 기관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오케이.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조건을 설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DS단석입니다. 10월 28일, 20일 신고가의 깔끔한 장대양봉을 뽑았고요.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디어유입니다. 10월 28일, 20일 신고가를 깔끔하게 양봉으로 뽑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기술투자입니다. 10월 29일, 20일 신고가의 깔끔한 장대양봉을 뽑았고요. 당일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핑거입니다. 10월 29일, 20일 신고가의 깔끔한 장대양봉을 뽑았고요. 자, 이런 경우에 약간 거래량이 아쉽죠.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규칙대로 매수를 하고요. 당일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10월 29일, 20일 신고가의 깔끔한 장대양봉을 뽑았고요. 당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휴마시스입니다. 10월 30일, 20일 신고가의 깔끔한 장대양봉을 뽑았고요. 당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삼양식품입니다. 11월 4일에 장대양봉을 뽑았고 당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CIS입니다. 11월 5일에 20일 신고가의 깔끔한 장대양봉을 뽑았고요. 당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11월 6일에 20일 신고가의 깔끔한 장대양봉을 뽑았고요. 당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11월 6일, 20일 신고가의 깔끔한 장대양봉을 뽑았고요. 당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VM입니다. 11월 6일날 20일 신고가의 깔끔한 장대양봉을 뽑았고요. 당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 기준에 맞는 종목들만 출연했고요. 자 이 국내 증시에 적용한 터틀 기법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 검증에서 살짝 소름이 돋았는데요. 자 1회 투자금을 천만원으로 설정해서 터틀 투자를 했을 때 승률 60%에 15거래일 수익은 625만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리처드 데니스의 말처럼 하나의 종목에서 저희 DS 단석이죠. 여기에서 수익을 길게 가져간 여기에서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견인했다라는 거죠. 전체 수익이 625만원이었는데 DS 단석에서 난 수익만 거의 600만원에 육박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투자법은요 그냥 한 번 투자하고 불타기 안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타기로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게 약간 소름 돋는 거죠. 자 그냥 지지부진한 종목들은 그냥 규칙대로 하는데 어? DS 단석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설정해놓은 불타기 타점에 계속 매수, 더 강력하게 레버리지까지 쓰면서 만약에 대응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떼돈을 버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한 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다 드렸던 거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견고한 방식으로 이런 대박 종목을 발굴하는 걸 보면 터틀 수련생들이 1년에 수백억을 버는 투자자가 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리처드 데니스와 터틀의 방식에 조금은 신뢰가 가실까요? 자 아마 어떤 분들은 빨리 이 방식을 적용해보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꼭 소액으로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검증을 해보고 이 방법이 나한테 맞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 뭐 속는 셈 치고 소액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어떤 내가 이 방법이 나에게 안 맞다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서 얻는 무언가의 깨달음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시면 그걸로 보좌에서 온 채널은 만족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름 돋는 수업은 계속됩니다. 9.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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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훈련을 진행하면서 비교를 통해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어느 날 그는 투자자금, 매매 시스템 또는 투자 방향, 위험 해피 성향이 똑같은 두 명의 트레이더를 설정하고 똑같은 시장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두 트레이더가 취하는 최적의 행동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트레이더에게 최선의 매매는 다른 트레이더들에게도 최선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는 당연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본능적으로 다르게 반응한다. 인간은 본 뒤 스스로를 우수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신만이 어떤 가치를 덧붙여 상황을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다. 리처드 데니스와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조건이 같을 때 대응도 같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수련생 몇 명을 퇴출시켰다. 윌리엄 에크하르트의 본질적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은 특출나지 않다. 다시 말해 시장보다 똑똑하지 않다. 출신이 어디이든 머리가 아무리 좋든 마찬가지다. 직면하는 문제가 똑같고 조건도 같다면 그냥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그는 이를 아주 전문적이고 학문적으로 자세히 설명했지만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명확했다. 수련생들이 아침에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오늘은 느낌이 별로야. 그는 수련생들이 잠에서 깼을 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쳤다. 오늘도 규칙대로 매매할 거야. 리처드 데니스는 날마다 규칙을 따르고 올바르게 매매하려면 아주 끈질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좋은 원칙을 따르고 공포, 욕심, 희망이 매매를 흐트러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함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강도 높은 훈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 중요한 건 과거도 미래도 아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윌리엄 에크하르트가 강조한 다섯 가지 질문 중 시장 상태와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질문은 누구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다. 반대로 나머지 세 개의 질문, 즉 투자자금, 매매 규칙, 위험 회피 성향은 주관적 사실이다.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주관적 사실 세 가지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 모두 현재를 기반으로 하는 주관적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 답은 의미가 없다. 오로지 현재의 답이 중요하다.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객관성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련생들이 과거를 떠올리지 않는 트레이딩을 하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져 다르게 매매하고 있다면 이는 현재가 아닌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5만 달러밖에 없다면 이전에 10만 달러를 보유했다는 전제로 매매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현재 5만 달러를 지니고 있다는 현실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11. Just do it 원유가 처음으로 배럴당 40달러를 상향 돌파한다면 수련생들은 팔짱을 끼고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된다. S1이나 S2에 도달해 매매 신호가 나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왜, 어떻게 40달러에 이르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초기 투자 자금으로 수익을 올려 잔고가 증가하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기 쉽다. 하지만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실제 그렇다면 안이한 생각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했다. 돈을 잃든 벌든 그 돈이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따낸 돈이든 내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의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가 중요합니다. 계좌 잔고가 늘어나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지도 계좌 잔고가 줄어들어서 더 작은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현재의 계좌 잔고에 맞춰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건 현재이고 현재에 맞춰 행동해야 합니다. 감정에 계좌를 맡기지 마세요. 잃든 벌든 항상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 규칙 덕분에 큰 평가 이익을 올린 트레이더들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거나 규칙을 깨지 못하도록 고안되었다. 이처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항상 잘못된 길을 간다. 현재 보유한 돈과 규칙을 토대로 오늘 해야 하는 매매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전에 지녔던 자금 규모를 염두에 두고 매매한다. 전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윌리엄 에크하르트가 소리 높여 강조했다. 자 어떠신가요? 왠지 윌리엄 에크하르트의 그 어떤 토로가 귀에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이 부분에서 어떤 울림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리처드 데니스와 윌리엄 에크하르트의 생생한 수업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2. 진짜 추세를 잡기 위한 집중 터틀의 방식은 굉장히 집요하다. 그들은 추세를 잡기 위해 작은 손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한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추세 하나가 작은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도 훨씬 많이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손실 후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오면 또 투자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다. 전설적인 추세 추종 투자자 폴 튜더 존스의 사례는 이를 아주 잘 보여준다. 그는 처음 진입 신호가 나오자마자 바로 투자를 했다. 그런데 시장이 예산과 반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2%의 손실을 보고 매도해야 했다. 하지만 다시 시장이 생각했던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매입 신호가 나왔다. 그는 고민할 것도 없이 다시 진입했다. 그렇지만 다시 시장이 거꾸로 움직이는 바람에 2%의 손해를 보고 빠져나와야 했다. 진짜 추세에 올라타기 전까지는 이를 10여 차례나 되풀이했다. 이 마지막 큰 추세에서 번도는 그동안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수익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다. 참고로 폴 튜더 존스는 재차 진입할 때는 비중을 처음보다는 줄여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은 스포츠에서도 얻을 수 있다. 레리버드는 최고의 3점 슈터였지만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었다. 그의 3점 슛 성공률이 40%라고 하자. 그런데 갑자기 3점 슛을 15번 연속으로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점 슛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아야 할까? 누구나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리처드 데니스와 윌리엄 에크하르트가 가르치고자 한 교훈이었다. 평균 타율 10년 연속 3할인 타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갑자기 25타석 무한타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3할 타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전처럼 타석에 들어서서 늘 하던 대로 3할 타자답게 방망이를 휘둘러야 한다. 수련생들은 장기적으로 확률을 토대로 투자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다. 13. 매수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일단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이후에 매매 의사 결정은 처음 진입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수련생들이 첫 진입 가격을 모르는 듯 투자하기 바랐다. 리처드 데니스는 손실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다. 비결은 이익 포지션보다는 손실 포지션을 잘 관리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계속 상승하는 가격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계속 상승하는 가격이 너무 비싸게 보인다면 투자를 꺼려한다. 하지만 터틀은 이 경우 반드시 매수할 것을 당부한다. 일단 진입한 이후에는 매수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14. 단순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월이 흘러도 터틀들은 21 신고가 전략 매수 전략 그리고 정고점 돌파 매수 전략을 마치 성배인 양 고집했다. 그들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주 간단한 진입 규칙이 계속 들어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견고한 시스템이라면 변수를 조금 바꾼다고 해서 성과가 크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 가령 50일 돌파 신호와 51일 돌파 신호 중 무엇이 더 나은지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변수를 바꿔서 성과가 크게 바뀐다면 그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터뜨리자 이후로도 큰 성공을 거둔 제리 파커는 견고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스템을 간단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수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간단한 이동평균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간단한 시스템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15. 중요합니다. 환상적인 수익을 거두려면 터틀의 방식은 이익이 났을 때 더 투자하는 것이다. 크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래에서 수익을 최대한 뽑아내는 전략은 수련생들이 환상적인 수익을 거두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최대 한도를 정해두고 수익이 나는 거래가 있다면 최대 한도까지 배팅 금액을 늘렸다. 리처드 데니스는 수익 계좌에 과감히 배팅하도록 가르친 것이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단점이 있다. 매수 또는 추경 매수를 하다가 큰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손실이 계속 발생해 자본이 빠르게 잠식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는 손실이 지속된다면 투자 규모를 급격히 줄이도록 했다. 투자 규모를 줄이는 예방 전략은 나중에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설 때 다시 큰 수익을 올려 빠른 손실 회복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규칙은 간단하다. 거래 잔고가 10%씩 줄어들 때마다 거래 규모를 20%씩 줄이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 굉장한 기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어중이 떠중이 투자자가 한 말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에크하르트와 리처드 데니스가 아마도 천억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이 이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손실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건당 매매 규모가 전체 운용자금의 2%라고 하자 만약 손실로 계좌 잔고가 11% 감소했다면 매매 규모를 전체의 1.6% 자 그러니까 2%에서 20%를 줄이면 2%에서 0.8 곱하면 되죠. 그럼 이제 1.6%가 되는 거고 추가 손실로 잔고가 다시 22%로 줄이면 다시 그 1.6%에서 0.8 곱하면 한 건당 매매 규모는 전체의 1.28%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래 유닛을 언제 다시 정상 수준으로 증가시켰을까? 계좌 잔고가 다시 불어나기 시작할 때 늘렸다. 얼키퍼는 한 동료의 한탄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 이를 어쩌나 손실이 워낙 커서 지금부터 100% 수익을 내야 겨우 본전이야. 하지만 수련생들은 결국 그 해 두둑한 보너스를 받았다. 마침내 시장이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얼키퍼가 덧붙였다. 추세장에 제대로, 규칙대로 매매한다면 손실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고 말이다. 예컨대 투자 원금이 1만 달러인데 계속 손실을 본 뒤 약간의 이익과 손실을 되풀이해 원금이 7,500달러로 줄었다고 가정하자 이때쯤이면 건당 거래 규모는 초기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게 잘 풀려 잔고가 7,800달러, 8,000달러로 회복이 되면 투자 규모를 늘리기 시작한다. 터틀 수련생들은 1년 중 11개월 1주 동안 손실을 기록한 뒤 마지막 3주를 잘해 30에서 40% 손실을 150% 이익으로 바꿀 수 있었다. 터틀 수련생들은 돈을 잃고 있을 때 포지션을 줄임으로써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파멸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윌리엄 에크하르트는 수련생들에게 계좌 잔고의 선형적 감소를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연속적 손실로 원금이 가파르게 줄어도 큰 추세가 나타나면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을 준수하고 위험을 잘 관리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결국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경 매수를 하는지 어떻게 손실을 간단하게 관리하는지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봤던 11개의 질문지 예 아니오로 한번 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당연히 예죠. 당연히 빠져나올 가격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틀렸죠. 이익을 실현해도 손실이 더 크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 대부분은 항상 틀린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저는 그냥 예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는 항상 틀리죠. 항상 맞는 건 누구죠? 시장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어느 정도 도취될 것 같습니다. 평균 이익은 평균 손실보다 3배에서 4배쯤 되어야 한다.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계좌가 우상향 할 수 있겠죠. 최소한 평균 이익은 평균 손실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계좌가 최소한 우상향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는 이익이 손실로 바뀌어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죠. 이익이 손실로 바뀌는 걸 감내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칙대로 했는데 이익이 손실로 바뀌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규칙이 최우선입니다. 대신에 이익이 손실로 바뀌지 않도록 규칙을 조정하는 건 괜찮죠. 그런데 규칙이 조정되기 전에 내 임의대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설사 이익이 손실로 바뀌어도 그건 감내할 수 있어야 하겠죠. 트레이더는 이익보다 손실에서 교훈을 얻는다. 이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이익을 내야 한다. 틀렸죠. 장기적으로 행운은 성공적인 트레이딩 요소다. 아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요소는 규칙 또는 방식입니다. 매매할 때 직감을 따르면 좋다. 아니죠. 매매할 때는 직감이 아니라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추세는 지속될 수 없다. 아니죠. 추세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그 추세는 꺾일 수 있겠죠. 열한 번째 거래할 때마다 계속 매수의 평균 단가를 낮추면 좋다. 아니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 평균 단가를 높이면서 불타기를 하는 게 터틀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영상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책에는 거래소의 왕자 리처드 데니스의 이야기, 터틀의 자세한 투자 규칙들, 2세대 터틀들의 이야기, 터틀들의 운영 성과 등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다시 책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보시면 분명 새로울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해외의 한 베스트셀러 작가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이는 비단 이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다수하는 말이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부를 이룰 것이고 행복한 삶을 이미 살고 있을 겁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 말이죠. 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왜 끝까지 보고 계실까요? 혹은 왜 꾸준히 보고 계실까요? 왜 힘든 투자는 계속하는지, 왜 내가 굳이 이런 애를 쓰면서 이 고생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를 원하고 가치 있는 삶과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꾸준함은 그런 여러분들의 바람을 실현시켜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는 여러분은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평범을 넘어 비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운이라 생각하며 우제야에서 채널은 그런 여러분들의 뒤에서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박수 참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